하나 둘 셋 5월 둘째 주인가요 S5C 도야적인 뇌어가요로 장르파기에서는 당신의 밴드입니다 짬뽕 짬뽕은 짬뽕은 먹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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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삼선짬뽕 나는 나는 곱빙이 짬뽕 바람들어 외로운 나댄 우리 향기 짬뽕은 먹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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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한 면발은 우리 하나 엮어주고 얼큰한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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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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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본이 중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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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이 쏟아지는 올 그 어느 날 우리의 사랑은 깨어져 버리고 쏟아지는 외로움에 난 너무 추웠소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그냥 집으로 오! 그냥 집으로 오! 자! 짬뽕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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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삼선 짬뽕 나는 나는 고백이 짬뽕 바람으로 외로운 날에 둘이 함께 짬뽕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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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짬뽕 영국사람 미국사람 짬뽕 일본사람 중국사람 짬뽕 좋아 중국짬뽕 부모성제일러 김총짬뽕 X세대 기성세대 짬뽕 남녀노소신사 짬뽕이 좋아 짬뽕 짬뽕 그녁 말하는